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보았던 보라색 꽃을 아카시아 꽃을 만나게 되었어요 와 이쁘다 엄청 피어 있죠 이거는 보기가 좀 더운 꽃이라고 해서 제가 오늘도 만난 김에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보라색 꽃 너무 이쁘죠 이쁘다 와 아름답죠 정말 꽃송이가 몽실몽실 몽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보실래요 와 이쁘다 정말 이뻐요 오늘 지금 이필이 하고 농막에 가는 길에 이게 있어서 잠깐 찍어보는 거에요 와 이쁘다 아름답죠 이거 제 밭에도 심어놨어요 와 이쁘다 오리도 키우고 여기는 닭도 키우고 그러나 봐요 한번 보실래요 와 엄청 많이 피어있거든요 와 이쁘다 와 아름다워요 보라색 아카시아 꽃 이 집에 딱 한 그루가 있는데 이만큼 예쁘게 많이 피어있어요 와 자 아카시아 꽃 보시고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쁘죠? 보기 더운 아카시아 보라색 아카시아 꽃 제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해요 저도요 우리 유치님들도 행복 가득하신 날 되시기 바랍니다 벌이 날아왔어요 벌이 어 여기도 꿀이 있나봐요 꿀 따러 온 것 같아요 잘 안보이시나 꿀 따고 있어요 보이시죠? 열심히 꿀을 따고 있어요 아이고 이뻐라 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와 크죠 아카시아 꽃 나무가 이뻐요 엄청 이뻐요 안녕 사랑합니다 유치님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